KROFUL 안녕하세요. 12월에 KROFUL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안녕하세요 MC GUN이에요 다음 MC 소개해주시죠. 저는 MC는 아니지만 CHUTINHI 간서라고합니다. 저는 여전히 미디어슌터로 섬기고 있는 윤주희 스授입니다. 이렇게 연말에 오손도손도 모여서 저희가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12월에 고른 크로플은요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은 또 알고 계셨죠? 그럼요 이 찬양 제이어스 찬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는 특별히 12월에 크로플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잖아요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도 들어보면 저는 첫 부분 벌스 부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특별히 좀 더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 창조된 어떤 존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크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이 묵상했던 것 같고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또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순모임 교제죠 만남 이과에 개미 구하기라는 비유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세이빙 앤트요? 세이빙 앤트요 개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봤자 개미는 그걸 알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가 개미를 도와주려면 우리 스스로 개미가 돼가지고 페로몬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개미 개미 구하기 세이브 앤트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 세이브 앤트를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해야죠 네 잘 기억해야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주님의 희생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느껴지다 보니까 요즘에 제 자신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주님은 살리려고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데 저는 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포기하지 못했던 날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주님의 그런 희생을 따라가려면 아직 나는 내 옛사람을 계속 죽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요즘 계속 많이 들었어서 주님의 구원과 희생을 꼭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요즘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목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오심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 다시 만나시고 다시 승천하는 그 과정까지의 이 삶을 쭉 발자실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더 크게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련회의 그런 꽃 같은 곡이죠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라는 아주 신나는 찬양입니다 저는요 이 찬양 하면 딱 그때가 생각이 나요 언제죠? 저는 저녁 집회 정말 뜨겁게 끝내고 나서 자기 직전에 다들 치킨 뜯고 그 다음에 통기타 하나를 누가 가져와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 하면 그 늦은 밤이 항상 생각이 나는 저한테는 그런 곡이랍니다 몇 년생이시죠? 저 구구예요 실고하려고요? 예? 구구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때는 늘 이제 채플 때 딱 마무리, 국룰 우리가 채플 끝날 때는 무조건 이 찬양을 하고 총순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구호 준비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 찬양이 또 CCC 찬양이라면서요? 그럼요 저 진짜 몰랐었거든요 CCC의 대표적인 찬양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특히나 이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1절, 2절에 되게 또 다름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서 제자 사무라고 하는 장면이 1절에 쭉 나오고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우리가 캠퍼스로 나아가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아주 강력한 전에 또 간사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서 미루나무 우거진 숲 속에서 이게 그 수련회에 그 현장을 진짜 담은 거라고 저도 이제 들은 건데요 이게 또 그 믿음은 들으면서 직접 가신 거네요 제가 직접 가진 않았죠 그때 몇 년도였어?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때였나 90년도 초반이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심천 수련회라고 저도 들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리조트에서 되게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서 수련회를 하지만 그때는 이제 다들 텐트를 쳐가지고 해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했던 밥도 막 직접 해먹고 떠내려가거나 그런 일은 근데 떠내려간 적은 없지만 떠내려갈 뻔한 적도 있었대요 비가 막 엄청나게 오고 우리 늘 비오잖아요 엄청나게 오고 거기에 막 도랑 타고 거기에서 또 형제들이 막 하고 자매들은 또 하고 이러고 잊지 않았겠어요 또? 믿음의 선배들 그럼요 그 미루나무 숲 아 그렇군요 정말 역사에 깊은 곡이군요 저도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데요 저는 수련회에서 밥 먹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외워야만이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외웠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었나요 그때? 저는 항상 꼴등으로 먹었어요 외우질 못해서 기억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억력 이슈가 정말 아쉽고 배고픈 추억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한번 드실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굶으셔야 됩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찬양의 또 2절에 보면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또 이 구절을 이번에 입으로 직접 뵙게 되니까 요즘 시대의 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또 이렇게 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은 뭔가 조금 보류하고 싶고 조금 아 피곤한데? 하면 좀 숨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시절에 이 얘기를 직접 들었더라면 저는 바로 박차고 달려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찬양 부를 때는 그렇게 주님을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자주 드는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그만큼 또 힘찬 힘이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바로 성탄절 찬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오호 저희가 성탄절 찬양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요 이 찬양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죠? 네 저도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정말 그때는 수많은 동요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거리에서도 많이 들리는데 거리에서 들을 때는 1절로 나오거나 아니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또 영어는 제가 알아듣질 못해서 찬송이 아니라 수많은 좋은 노래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곡이 진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딱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치면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죠? BTS가 BTS요? 이 곡을 부른 거예요 제가 아는 BTS 맞나요? 네 방탄소년단 다시 한 번 또 구기선양을 해주신 네 저는 깜짝 놀랐다 오 정말요? 저도 한번 찾아 들어봐야겠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잘 하대요 BTS 뭐 잘 하겠죠? BTS짱 BTS짱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영화를 아예 봤어요 오 네 그렇게 영화를 좀 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아 어떻게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날 리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아 구세주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그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저도 믿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더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귀가 더 열려 있고 그랬더라면 예수님의 탄생이 더욱 더 기쁘게 느껴질 것이고 성탄절이 지나서도 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어 이 찬양을 옥상할 때 이제 그때 상황을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엄청 고요하게 조용한 밤에 주의 부모가 앉아가지고 딱 예수님의 아침을 기뻐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린다 이 생각을 딱 해보면은 마리아가 그 예수님 탄생 이전에 우리가 보통 동정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이제 그 남자와 잠자리 가져본 적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리아의 놀람과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 아닐까 두려움도 있었고 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마리아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거를 같이 이제 요셉과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감사기도를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그 감정이 클까 아 그렇죠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저는 이제 감히 측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느낌이었겠다 그런 이제 묵상으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찬양을 또 감사로 묵상하는 것도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또 그 다음 성탄절 찬양인데요 천사들의 노래가와 참 반가운 성도역 이 찬양을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먼저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좀 다시 느꼈어요 이번에 또 이제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저 혼자 부르면서 찬양할 때와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그런 기쁨이 또 색다르고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역시 성탄절이 맞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많이 명절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생각이 하나 든 것은 저희가 평소에 나눔을 할 때 세상 살아가면서 기쁜 나눔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 때만 되면 기쁜 마음이 막 들고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설레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예수님이 탄생을 믿는다면 또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때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 평생 나의 일생에 계속 하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또 언제 나눔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시 들면서 아 2024년에 또 기쁨으로 살아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탄절 때마다 항상 부르던 찬양이라 참 반가운 찬양이었는데요 저는 이 두 찬양을 묵상하면서 누가 볼금 2장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이 세상 구주가 나셨다고 알려주고 또 목자들이 구애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그 말씀에서 더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세번역으로 20절에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라는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 포함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해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같아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천사들의 노래가 이 부분에서 1절 가사가 좀 많이 와 닿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벌스 부분이 좀 많이 와 닿는 것 같네요 평소에도 저는 약간 자연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연의 운행하심 자연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기적적이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지금도 겨울이니까 가을에 보면 입들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들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알아서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모아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엄청나다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그냥 아는 거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를 생각해 보면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그 신묘 막측한 미대한 영광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 1절 가사에서 딱 보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이게 산과 들이 기뻐가지고 막 울린다라는 이 표현이 자연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기쁘면 이게 메아리쳐 울릴까 이런 감격으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웅장하네요 그쵸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막 어머 시간이 이렇게? 어머어머 이 웅장한 2023년의 웅장한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저희는 2024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크로플이 23년에 시작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아직 1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크로플이 어땠는지를 한번 나눠봐도 좋겠다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한번 물어봐 보고 싶네요 크로플 네 이번 연도 어떠셨나요? 저는 3월에 가서 PPT 넘기러 처음 와서 여름이 지나서는 카메라도 잡아오고 연말에는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되니까 돌아보면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성공신화 아니겠습니까? 네 저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업을 했던 저희 모습들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네 그날까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좋습니다 네 그날까지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그 VLM 팀에서 영상팀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의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나름 의미 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주은순장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찬양 나눔도 계속 하고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나눔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은순장 혼자서 나눔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전에도 우리는 계속 회의하면서 나눔을 했었단 말이에요 찬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나눔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왔던 것들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또 가능하다면 또 이런 기회가 크로플 뭐 시즌2? 오 예스 네 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해를 또 이렇게 의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팬들이 없었더라면 아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저희 또 여름 수련회 때 올 때 많이 오셨잖아요 아 크로피 분들? 네 1당 100이었죠 저 그것도 3천명이라고 들었어요 오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날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아 외국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잘 보고 있다고 땡큐 크로피 아 그렇습니다 아 저한테도 크로플은 정말 좀 새로웠던 도전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부른다는 게 좀 저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앞에서 부르면서도 혹시 내가 연기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때도 정말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했던 나눔들이 힘이 될 때가 정말 많았었고 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해왔던 순사님들도 계시고 또 같이 했던 간사님들도 안 보이지만 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해나감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많았고 또 서로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도 못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크로플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024년에도 힘차게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화이팅하고 그럼 크로플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크로플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구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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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우린